안녕하세요. 장사공 프로입니다. 자영업자는 대부분이 돈을 못 모읍니다. 개중에 나는 돈을 잘 모았다. 그래서 뭐 부자다. 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인정합니다. 하지만 많은 자영업자들이 돈을 못 모으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굳이 자영업자들에게만 국한된 문제는 아니라서 감안해서 봐야 하는 건 맞는데 어쨌든 왜 돈을 못 모으는지 오늘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첫 번째는 일정하지 않은 수입 때문인데요. 자영업을 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루에 한 번씩 꼬박꼬박 돈이 들어옵니다. 카드사에서 뭐 들어오기도 하고 현금으로 내 손에 직접 이렇게 쥐어지기도 합니다. 이게 어떤 걸 의미하냐면 수중에 돈이 들어오다 보니까 온전히 다 내 돈처럼 느껴져요. 그래서 쓰고 싶어지거든요. 좀 좋은 거 먹고 싶고 옷도 하나 고급 브랜드로 사고 싶어지는 거죠. 왜? 당장에 돈이 있으니까요. 너무 원시적인 생각 아니냐 할 수 있는데 지갑이 빵빵하면 마음도 빵빵하듯 똑같은 원리인 거예요. 조금 양보해서 카드사로부터 들어오는 돈은 그렇다 치더라도 현금으로 나에게 주어진 돈은 벌써 이미 쓰고 없습니다. 오늘 조금 현금이 많이 들어왔다 싶으면 마감 끝나고 이 술 안주부터 바뀌어요. 굉장히 고급지게 말이죠. 순댓고기 소주 한 병이면 끝날 걸 고기를 구워 먹고 심하면 노래방까지 특급 한우를 먹다든지 그런데 이런 돈들이 다 내 돈이 아니라는 게 중요해요. 재료비며 인건비며 월세며 공과금은 하나도 빠지지 않은 돈이라는 거죠. 100만원 들어왔으면 20만원, 25만원만 내 돈인데 이 100만원이 다 내 돈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초보 창업자들에게는 더더욱 심하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창업하고 하루도 안 빼놓고 술을 마신 20대 구독자분이 계셨어요. 프랜차이즈 맥주 전문점을 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하루도 안 빠지고 한 달 내내 본인이 친구들한테 술을 다 샀다고 하더라고요. 하루 꼬박꼬박 100만원씩 매출이 나와서 너무 기분이 좋았다고 하면서 매일 그렇게 술을 샀다고 했는데 지금은 가게 내놓고 가게에 앉아서 매일 술을 마시고 있어요. 장사도 안 되고 계약기간은 남아있고 진퇴양난인 셈이죠. 매일 술 마시고 늦게 일어나고 가게 돌볼 겨를도 없었겠죠. 오픈빨 빠지고 여유자금이라도 조금 있어야 가게 유지를 시키는데 그마저도 없었으니까 지금은 친구들한테 매일매일 술 산 걸 후회하더라고요. 하루에 몇십만원씩 계속 써댔으니까요. 유행하는 신발이며 패딩 점표며 이런 거 마구 산 거는 거의 덤이겠죠. 현금은 그날그날 바로 입금시키고 일일 적금 제가 이 영상에서도 짧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한번 참고해보시면 도움이 돼요. 이자 낮은 걸 핑계대지 마시고 하루에 단돈 5만원이라도 적금을 들어보세요. 아니면 단돈 만원이라도 말이죠. 한 달에 목돈 150만원을 한 번에 적금하는 건 힘들어도 하루에 5만원, 만원 뭐 그리 어렵지 않거든요. 늘상 이야기하잖아요. 에이 술 한잔 안 마셨다 치지 뭐 라고 말이에요. 두 번째는 생판 모르는 투자를 한다예요. 이상하게 자영업자분들은 비트코인, 주식, 고위험 펀드, 위험성이 도사리고 있는 고수익, 금융상품에 투자를 많이 하고 계세요. 이게 통계학적으로 어디 나온 건 아니지만 자영업 관련 커뮤니티에도 이런 질문글들이 많이 올라와요. 아마 경기에 민감한 장사를 하다 보니까 관련 내용들을 습득하게 되고 오줍지 않은 정보들로 하여금 투자를 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는 것 같기도 해요. 아니 장사가 안 되면 오히려 이런 투자를 더 많이 하더라고요. 불로소득을 바라는 거겠죠? 아 통계학적으로 나온 부분도 있는데 바로 도박이에요. 도박은 회사원들보다 그러니까 직장인들보다는 자영업자들이 더 많이 빠져든다는 미국 리서치 기관에서 조사한 결과가 있어요. 일반적인 도박보다도 스포츠 배팅에 국한된 결과이기도 한데 이유가 직장인들과 비교해서 규칙적이지 않은 생활 패턴, 수입 때문에 한 방을 노리는 기대심리가 있다고 어떤 심리학자가 결론을 내린 기사를 본 적이 있어요. 조금 저로서는 이게 이해가 힘든 부분이긴 하지만 사실 국내 단도박을 실천하는 모임에만 가더라도 직장인보다는 자영업자들이 훨씬 많은 걸 보면 이게 국적을 떠난 통계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최근에 온라인 불법 스포츠 도박으로 인생이 망해나가는 사람들이 참 많죠. 제 주변에도 몇 있어요. 비트코인, 주식, 고위험 펀드, 도박 이건 어떻게 보면 일확천금을 노릴 수 있는 방편이기도 하지만 반대로 그저 운을 바라는 금융 상품이기도 해요. 생판 모르는 분야니까요. 그리고 사실 똑똑하다고 성공하는 분야가 아니기도 하고요. 남들이 뭐라고 하든 솔깃하지 말고 정 이런 투자를 하고 싶다면 공부부터 하고 시작을 해야겠죠. 내가 하고 있는 장사만큼은 알아야 투자든 뭐든 해서 돈을 벌 거 아니에요. 초보 창업자들이 장사에 대해 간과하는 게 월세, 상권, 마진, 세무, 노무 전혀 생각치 않고 뛰어들어서 힘듦을 겪듯이 생판 모르는 분야는 조금만 더 공부하고 하거나 아니면 아예 하지 말거나 혹은 소액으로 맞배기만 하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여기서 도박은 당연히 제외해야겠죠. 이건 운의 영역까지도 아니니까요. 온라인 도박은 속임수인 거 다들 알고 계시잖아요. 세 번째는 엉뚱한 사람에게 조언을 받는다인데요. 글쎄요. 주변에 사람들이 많아서 일까요? 아니면 진짜 전문가들이 포진되어 있어서 조언을 받지만 운이 나빠서 제대로 된 조언을 받지 못하는 걸까요? 이건 제 개인적인 견해이기도 한데 자영업자분들 중에는 유독 자존심도 강하고 모든 걸 다 잘 알고 있고 또 본인이 하라는 대로만 하면 일이 술술 풀린다고 강요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건 비단 자영업자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도 한두 명쯤은 있죠. 그런데 이런 분들이 워낙 입김이 세기도 하고 강한 어조로 얘기를 하다 보면 진짜 그런가 하고 혹할 때가 있어요. 얼마 전에도 잠깐 대화를 나눈 어느 한 분이 대출 관련의 조언을 이미 받고 저에게까지 질문을 하셨는데 대출이자가 5%대였어요. 그리고 투자상품 수익률이 2%에서 7%대였고요. 그런데 투자를 진행하셨더라고요. 당연히 7%의 투자 이익률은 전혀 나오지 않고 2%, 3%대에만 머무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어서 난감한 상황이었는데 옆집 사장님이 그렇게 조언을 해줬다고 하더라고요. 이미 빌린 1억은 10년 동안 갚으면 되니까 천천히 갚으라고 말이죠. 또 이런 돈 어디서 못 빌린다고 말이에요. 뭐 틀린 말은 아니지만 굳이 투자할 제대로 된 상품이나 내가 당장에 돈 쓸 곳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게 참 저로서는 이해가 되질 않아요. 어쨌든 이외에도 다양한 사례들이 많죠. 어줍지 않은 보험 설계사분들이 하는 말을 철석같이 믿는다거나 뭐 재무 컨설턴트 명함을 파고 다니는 경험이 전무한 새파란 20대 청년들이 권유하는 필요하지도 않은 저축성 보험을 장기간 가입한다거나 또 카드 설계사인데 엉뚱하게 펀드 가입을 종용하고 뭐 왜 이때까지 이런 좋은 상품이 있는지 몰랐냐며 달콤한 말을 쉴 새 없이 내뱉는 사람들이 정말 많죠. 이게 진짜로 진짜로 친한 지인이라면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겠지만 소개를 받거나 누군가에게 권유에 의해서 이야기를 듣게 된다면 정보성 미팅으로 끝내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분이 가진 정보를 들어보고 판단할 시간을 가지라는 거죠. 그 자리에서 나온 정보가 다가 아니기 때문에 꼭 그렇게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세 가지는 모두 일확천금과 관련이 있어요. 당장에 하루에만 현금이 100만 원씩 들어오고 뭐 그러다 보니까 돈도 막 쓰게 되고 또 어딘가에 이걸 다시 투자해서 돈을 더 벌어볼까 하는 마음이 드는 거죠. 반대로 장사가 안 되면 또 오히려 더 투자를 강행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진짜 자제하셔야 돼요. 특히나 조언을 잘해줄 전문가들보다 주변에 오줍지 않은 하수들 컨설턴트들의 말을 믿고 일확천금을 꿈꾸면서 아까운 100만 원, 500만 원, 1000만 원 이렇게 주식 계좌로 옮기는 거 안 해야 된다는 얘기죠. 우리가 금전적인 자유를 누리려면 이런 현실적이지 못한 것들은 다 버릴 줄 알아야 돼요. 디지털 노마드를 항상 사람들이 외치죠. 경제적 자유를 꿈꾸며 내가 어디에 있든 일을 할 수 있고 누군가가 나를 대신에 일을 해주는 부의 추월차선을 한 번쯤은 다들 생각을 해봐요. 하지만 그건 꿈에 불과해요. 리스크를 안으면서 4%의 수익을 올리기보다는 안전한 2%의 수익을 올리는 게 아주 현실적인 부자가 되는 지름길인 거죠. 아니 부자보다도 경제적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초현실의 길이라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해서 투자에 성공했다 하고 다들 이야기하고 그 사람이 선구자인 것처럼 느껴지지만 막상 본인이 하기는 쉽지 않거든요. 그들도 여러 번의 시행착오가 있었고 안전한 방법으로 자산을 불렸으며 충분히 본인에게 적합한 삶을 구축한 뒤에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요. 자영업자들은 목돈 들어갈 일이 참 많아요. 적어도 회사원보다는 훨씬 더 그렇죠. 그래서 늘 여유자금이 있어야 돼요. 이건 비단 작은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자영업자에 포괄적으로 적용되는 부분이기도 해요. 무언가 고장나면 고쳐야 되고 시기가 지나면 바꿀 수밖에 없으면 어쩔 수 없이 업종을 교체해야 되는 시기가 올 수 있으니까요. 10년 이상, 20년 이상 이어가지 못하는 이유가 분명히 생기기 때문에 여유자금이라는 단어는 항상 머릿속에 염두를 해둬야 한다는 거예요. 프랜차이즈도 오랫동안 하려면 본사도 잘 만나야 되고 인테리어도 주기적으로 손을 봐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앞서 얘기한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금융상품은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이며 내 한계, 내 분수를 알고 돈을 벌어도 벌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세워나가는 돈만 잡아도 목돈이 생긴다면 투자보다 저축을 먼저 해봐야 하는 거 아닐까요? 저축만으로는 부자가 될 수 없다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주식 좀 한다고 거들먹거리는 사람 주변에 꼭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단기간 부자밖에 되지 않아요. 금방 부자가 되더라도 금방 가라앉게 돼 있어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제껏 내가 날린 돈만 모아도 얼마인지 그게 지금의 우리 현실이에요. 인베스트 전에 세이브, 세이브하는 습관부터 먼저 드려보세요. 앞서 날린 돈은 지금 이렇게 수업료가 됐으니까 깔끔하게 잊어버리시고요. 돈을 못 모으는 이유, 특히 자영업자분들은 꼭 실천해보세요. 인베스트보다 세이브를 말이에요. 월급이 안 나오니까요. 이제 직장생활 안 할 거니까요. 이상 곰포로였습니다. 들어가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